안녕하세요. 실제 사용자분들의 리뷰를 기준으로 상품 구매에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제공드리고 있는 리덕남입니다. 장단점 중심으로 짧게 정리했습니다. 오늘 알아볼 상품은 음파전동 칫솔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는 1 플러스 1 음파전동 칫솔입니다. 저렴이 음파전동 칫솔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자동압력 센서 있습니다. 내부성 아쉬울 수 있습니다. 4위는 유디파인 소닉 음파전동 칫솔입니다. 가성비 음파전동 칫솔로 14단계 강구 도절 가능하고 방수 등급 높습니다. 내부성 아쉬울 수 있습니다. 3위는 필립스 소닉 케어 음파전동 칫솔입니다. 가장 많이 팔린 음파전동 칫솔로 작동법 간단하고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며 일반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2위는 모노큐브 음파전동 칫솔입니다. 6가지 집중 케어 모드 지원하며 시간 알림 기능 지원하고 4가지 브러쉬 제공되고 작동법 간단한 제품입니다. 1위는 우아 롤링터치 음파전동 칫솔입니다. 가장 리뷰 좋은 음파전동 칫솔로 기본에 충실한 제품이고 휴대용으로도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쓰기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고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